그 사람들이 미리 나갔어요? 네, 미리 나갔어요. 아, 그러면 미리 초반에 또 보다가 나갔구나. 네, 컨설타일이 나갔어요. 아, 멋있어. 진짜. 하이파의 여왕을 찾아낸구만. 그가 제 손으로 올라가서 접속했다고 합니다. 그동안 이iş고들이 다 먹었습니다. 잡을 줄 몰랐어요. 주변에 사람들이 웃고 싶었죠. 굿질밥자 한거야. 일요일을 위하여 친구들이 왔잖아요. 여길 줄 몰랐어요. 처음에는 이제 나이 Matthias 인 줄 알고. 네? 나중에 얘기가? 이런 드레스 이제 진짜 팬분들 아니었으면 아마 안 했지 않았을까 말로 생각해 근데 진짜 가까이 있었네 1번에 다 들어왔어 아 맞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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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salts 으 으 여러분 fears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 못자겠는데 어... 불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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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... 너무 약하려는데? 불면요 저게 무슨 벌레지? 네 네 다 벌레 다 벌레 아... 그런데 이러면 애가 몸이 이렇게 말려서 사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... 아... 저... 아... 어제... 어제... 다들 되게 늦게 가셨을 건데 너 좀 집어먹었어 나한테 안 먹고 진짜 드셨어요? 다?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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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는 없어! 그래서... 아... 그래요? 아... 지금... 3년... 3년 됐어요? 아니... 그러잖아 말타올게 78년 내만 TV 없어? 아... 아... TV 없다고... 이제 끝났겠죠? 네 진짜 풀어봤잖아, 라이크 모호자 있으면 못 가냐고 아... 진짜로? 라이크는 안 된대 아이 Bulin 흥흥흥 흥흥 인 지역 맞 Tak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와 나간다.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. 지혜리 화이팅.